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자 일단 2023 학년도 6평 공통문항 22문항에 대한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매년 6평이 끝나고 나면 총평으로서 난이도나 문제 스타일 등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본 그 30문항은 수능까지 가는 길목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30문제를 본 거거든 그 30문제 안에 있는 개념이 출제 의도가 그대로 껍데기만 갈아 끼워져서 수능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6평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30문항 안에 들어있는 평가원의 의도 진짜 나한테 묶어져 있던 개념 그걸 우리는 파악해내야 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지 그래서 22문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출제 의도를 뽑아내 볼게요 그리고 출제 의뢰에 맞게 풀면 얼마나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게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서 아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번 6평은 정말 쉬웠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힘겹게 시험을 본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등급 컷을 봤어요 미적 기준으로 83점이 1컷으로 나와 있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목요일 밤이거든요 그건 의도에 맞게 개념적으로 풀지 않아서였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1번에서 22번까지 출제 의도가 뭔지 출제에 맞게 푸는 풀이가 뭔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걸 듣고 선생님의 목적은 뭐냐면 전문항 해설을 했거든요 22문항을 100분 동안 전문항 다 풀었어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도대로 계산까지 다 풀었어 그거 보시라고 그 100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시간이 될 거야 가장 적중률이 높은 30문제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본질을 다 설명했거든 그렇게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꼭 보세요 100분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총평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출제 의도는 지수법칙 자 출제 의도 적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뽑아서 1번에서 22번까지 출제 의도를 적으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출제 의도는 내가 수능까지 가져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 캐스트를 듣는 시간마저도 학습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출제 의도는 지수법칙 굉장히 쉬운 1번 문제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체크할게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첫 번째 단원명이 지수와 로그인 이유야 그 안에서 실수에 대한 마지막 표현으로 거듭제곱근 지수 로그 세 가지를 배우는데 왜 단원명은 지수와 로그야 라고 한다면 거듭제곱근은 지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서 거듭제곱근은 빨리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으로 연산해 라는 출제 의도까지 사실은 깔려 있어 빅킬러에서는 되게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중킬러나 킬러의 시작점에 거듭제곱근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작년 6평 21번은 그 거듭제곱근의 시작점이 출제 의도였거든요 빨리 지수로 바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지수에 대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라는 됐죠? 출제 의도는 지수법칙이었어요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f'2를 알아봤느냐 그리고 그 f'2라는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다 오케이 출제 포인트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는 뭔데? 도함수의 함수값이야 지금 이 함수는 다항함수라서 상관이 없지만 도함수의 극한값 이런 거 아니고 도함수의 함수값이야 오케이 미분계수의 본질이 이 6평 시험지에 여러 번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지만 이후 수능에서는 굉장히 센 문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막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잘 체크하시고 도함수의 함수값이야 인도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야 오케이 자 3번 문제는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호도법, 일반각,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배웠어 호도법은 sinx, cosx, tanx인 이 정의역이 실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각에 대한 새로운 정의, 각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었고 일반각은 정의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축 그래서 선생님이 분빌 껍질을 오늘 처음 써보네요 그래서 손이 삐뚤어지게 나오네 자 그래서 x축이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을 확장해야 되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개념, 일반각 그리고 확장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 그 크고 작은 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직각삼각형이 아닌 무엇을 사용한다? 좌표 평면에 각을 만드는 동경, 위의 한 점에 좌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cosx는 x좌표 따라가고 sinx는 y좌표 따라간다 여전히 아직도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있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중킬러 정도까지로 변신했을 때는 세게 느껴지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는 어디서 체크해야 실수 없이 정확하다? 좌표 평면에서 직각삼각형 NO 알겠죠? 자 출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뭐?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더 넓게 보면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과정 세 가지 개념 됐죠? 자 4번 문제는 그대로 극한 5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화 6번 문제는 연속성인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 절대값이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 라는 판단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봐야 돼 그 안에 있는 fx가 마이너스 1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네 아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은 절대값이 해준 거구나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 우좌 극한이 보호가 반대였겠구나 라는 판단 안에 있는 f가 연속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단이 돼야 절대값의 역할을 읽어줄 수 있다 그쵸? 이 문제는 선생님이 만들어준 천우신조 6평에서도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연속성을 저희도 그걸 주제로 삼았었거든요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알고 있을 테지만 그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연속성의 절대값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있는 함수 저 안에 f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천우신조의 10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절대값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있는 함수부터 정확히 연속성을 개념적으로 따져라 오케이 절대값은 도구니까 이건 약간 연속성에서 도구로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함수의 연속성이 우선이 돼야 돼 거기까지가 개념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7번 7번 문제는 별표예요 작년 수능에서 탄젠트 함수의 점대칭 성질을 출제했어 그걸 살짝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인 함수의 점대칭을 출제한 거야 출제 포인트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러한 삼각 함수들은 거의 도형급의 함수들이에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대칭, 점대칭, 주기성 특히 이 문제처럼 점대칭을 출제할 때는 점대칭 함수를 보조선으로 주지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직선이야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지만 직선과 사인 함수의 점대칭 점이 직선은 모든 점이 점대칭 점이라 사인 함수의 x절편 사인, 코사인은 x축에 걸려있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함수의 4분의 1 조각이 선대칭으로 뒤집어지고 점대칭으로 회전돼서 만들어진 함수라 x절편에 이 직선이 겹치기만 하면 그러면 사인과 직선이 통으로 세트로 180도 회전시키면 겹쳐지는 점대칭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바닥에 깔려있어 이 문제도 조금 더 세게 변화가 되면 점대칭이 조금 더 세게 사용이 되게끔 바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차를 바꿔놓을 수 있다 점대칭이라는 성질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8번 8번 문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미분계수의 본질을 출제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미분계수의 본질이야 미분계수가 뭔데? 도함수의 함수감 도함수가 뭔데? f를 인도하는 감 인도하는 함수 그래서 인도할 도자를 쓴 거잖아 fx함수는 그 순간순간의 미분계수 즉, 기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에 끌려서 올라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도함수에 끌려가는 거라고 근데 그 도함수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도함수값이 제일 작은 5로 계속 연속적으로 미분계수가 오면 함수가 아무리 끌려가도 그 5라는 기울기만큼만 끌려가는 거니까 fx의 최소값은 도함수의 최소값에서 나온다 결국 미분계수가 최소인 f를 만들고 그 최소인 f가 이 뒤로 가면 최소인 함수값이 결국 정적분의 최소를 만들어 미분계수가 함수값이 정적분을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미분계수가 있다는 거야 인도하는 f'의 함수값인 미분계수가 제일 작은 값일 때 f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는 2018년도 또는 2011학년도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초창기에 6평 30번 자리에 출제가 돼서 그때 잠실에서 설명회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분석했던 그 이과생들의 6평 30번에 들어있던 주제와 동일해 우리 수강생들은 어떤 문제를 참고하면 되냐면 개념 에센스 수투의 마지막 문제로 그때 그 6평 30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미적분을 마무리하면서 수투에 있는 미분과 적분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야 하고 넣어준 수투 개념 에센스의 마지막 문제 거기에 미분계수의 본질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이야 라는 주제를 설명했었거든 그와 유사한 주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 이 문제가 되게 무서운 문제로 변신할 수 있다 미분계수는 F를 만든다 F는 정적분을 만든다 됐죠? 자 그러면 9번 가볼게요 9번 문제는 가장 익숙한 문제였을 거야 잠시 숨이 쉬어지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 나왔네 구간 안에 서긴 하지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 부등식이 나왔어 모든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뭐로 풀어라? 그래프로 풀어라 왜? 그래프 활용에 최대 최소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세 가지 워딩이 있거든 절대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야 근데 3차와 2차를 각각 그리면 둘 다 곡선이니까 피곤해 비교하기가 그래서 함수를 재조합한다 절대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그려낼 때 기본적으로 함수를 재조합해 그래서 오른쪽에 상수 함수만 남기고 왼쪽에 새로운 3차를 그리는 게 유리하지 주제는 절대 부등식 이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것 같아서 , 지나갈게요 자 10번 문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도형을 분석하는 건데 사인,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기준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해 사인, 코사인 법칙은 왜 배웠어? 언제 쓰라고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중등기하에서 배웠던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이상하게 생긴 이런 삼각형마저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삼각형의 각과 변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사인, 코사인 법칙 없이 분석하는 거고 그들은 사인,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 이런 삼각형들 옆에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인 거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목적은 저 이상한 삼각형 그 이쁜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에서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인, 코사인 법칙은 마치 방정식을 풀어내는 인수분해 공식과 같은 거라 삼각형을 풀어내는 인수분해 공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딱 세팅해줘야지 되잖아 합차 공식을 쓰려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주어져야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합차 공식을 쓰지 아무데서나 합차 공식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세팅해줄 거야 그래서 조건을 잘 받아들이고 순서대로 이어가면서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말이 나에게 어떤 개념을 사용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내면 돼 이 문항이 10번이기 때문에 10번 자리에서는 코사인, 사인 법칙 통합 버전이 나오기 힘들어요 난이도상 도형이라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이 같이 사용이 되면 13, 14, 15로 들어가지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딱 하나만 사용해서 푸는 문제고 처음에 주어진 ABC라는 이 삼각형의 두 변과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을 주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AC 길이가 4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중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길이거든요 얘가 궁금해?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길이나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본다 우린 지금 삼각형을 풀어내는 공식을 배운 거니까 그래서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작도하면 닮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왜? 외저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만 알면 대응변이라 이렇게 가는 비율을 찾아내면 이렇게 가는 비율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알게 되는데 그럼 이 비율이 뭘까 궁금하면 사실은 얘만 알면 돼 얘는 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데 중점을 연결한 중선이야 중선 정리 간접 범위에서 배웠던 점과 좌표에서 배운 중선 정리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하나 사용하고 거기에 간접 범위에서 배운 중선 정리 사용하고 파프스의 정리라고 다 하는 중선 정리 사용하고 그리고 외저번이 준 닮음 원주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같을 거고 막국지 깎았고 오케이 닮음 사실은 직접 범위는 코사인 법칙 하나 그리고 중선 정리에서 BM 그것을 알면 닮음의 비율을 아니까 우리가 원하는 DM도 구해진다 10번 정도 자리는 항상 법칙 하나였어 간접 범위에서 배웠던 사소한 개념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놓쳐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이상 쓴다거나 안 써도 되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중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갑자기 중점 중선 정리를 사용하게 하는 사인이었어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11번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 11번 가보면 속도 함수가 1차로 주어지면 일단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속도 함수를 준다는 건 가속도를 물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치의 변화량 또는 이동거리를 묻겠다는 거잖아 아 속도가 주어졌어 근데 이 속도가 1차야 1차는 그냥 그려 왜?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게 이 지구상의 모든 내 손을 떠난 물체들은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가속도가 상수값인 운동을 하거든 그럼 속도가 1차거든 속도가 1차면 어떤 강력한 장점이 있냐면 적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넓이를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정적분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딱 보면 어? 이게 4초여야지만 절편이 2니까 4초여야지만 플러스 정적분, 마이너스 정적분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4초 동안에 Q가 이동한 거리 역시 1차인 속도 함수를 그려서 삼각형 넓이로 해결 되게 고전적인 문제예요 최근에는 속도 함수를 2차나 3차로 주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근데 지금은 요즘은 최근에는 2차나 3차로 줘서 속도에 대한 어떤 포인트보다는 3차 함수 자체에 대한 분석이 가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운동과 미적분을 출제한 거지 속도가 1차인 거 요거 자체가 출제 포인트야 그려라 그리면 삼각형으로 해결된다 됐죠? 자 그리고 12번 12번 문제는 별표예요 등차 수열이 출제가 됐어 이 정도 자리에서 평가원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합 그리고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대칭성 등차 중항 놓치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등차 등비 수열은 이미 개념적으로 너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내가 등차 등비를 출제했다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라는 뜻이야 머릿속에 등차 등비하는 순간 등차 등비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들을 띄우고 시작해야 돼 그치? 그 외의 여러 가지 수열은 이 문제 속에서 출제자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수열이니까 그건 내가 미리 공부해 놓을 수 없는 거잖아 기납적 정의 등, 기타 등등 약속해준 규칙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등차 등비는 준비된 개념을 사용해야 되고 머릿속에 띄워야 되고 근데 이 수열이라는 게 결국은 함수의 흐름 속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y값이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부호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항상 흐름을 살피고 보는 게 좋아 공차가 3이면 증가는 함수인데 가에 부호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가 있으려면 a5값과 a7값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 그럼 첫 항은 마이너스였을 거야 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항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다 두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 중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오는데 a6이라는 항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의 좌우변값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등차 중항이야 함수야 함수 위에서 수열을 관찰하는 게 가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 편해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항의 부호와 이 항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함수야 수열은 함수다라는 출제 포인트와 게다가 등차 수열일 때는 대칭성 이 문제를 풀어내는 디테일 등차 중항 놓치지 마시고 an이라는 1차 함수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대칭성 됐죠? 자 꼭 해설을 보시고 13번 문제 사실은 굉장히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게 아닌가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주제를 살리면 조금 더 세게 15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함수를 비교하는데 두 함수의 어떤 관계를 비교하냐면 2의 x제곱과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4x제곱 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2인 정의역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4x가 들어갔어 이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부터 x의 2x가 들어갔어 주기가 반으로 줄어 왜? 2배 축소시킨 거거든 같은 y값이 나오는데 곱하기 4가 있으니까 이 x는 4분의 1만 가도 돼 아 같은 y값이 나오는데 4분의 1만 가도 즉 y값 2를 만들려면 얘는 x가 1이어야 돼 2를 만들려면 얘는 x는 4분의 1이면 돼 4분의 1만 가도 그 똑같은 y값이 나와 라는 게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시작점이 a인데 a는 p1, q1이 아니니까 x1 우리 문제에서 정의한 xn의 첫항은 아니고 여기에 x좌표가 64야 근데 64가 나오게 하는 64가 들어간 2의 64제곱이 나오게 하는 y값 2의 64제곱이라는 같은 y값이 나오게 하는 x는 64의 4분의 1이면 돼 16이면 돼 이 말인 거지 그 16이 들어간 y값 같은 y값이 나오게 하는 x 4분의 1이면 돼 4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4가 들어간 y값이 나오게 하는 여기 같은 y값 보조선이 계속 뭐가 쓰이냐면 같은 y값이 나오는 x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4분의 1이면 돼 4분의 1 그래서 결국 x1, x2, x3가 4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것까지가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죠 뭐가 사용됐어 그러면 함수의 관계 중에 확대 또는 축소 삼각함수에서 가장 많이 연습을 하긴 하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출제된 건 로그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확대 또는 축소 작년 수능 미적분 30번의 역함수라는 접목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를 집어넣었을 때 어느 선택자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평가원이 알기 때문에 공통에다 사용한 것 같아요 이동 특성이 들어가면 굉장히 오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시계 변화와 기하적 변화를 쫓아가줄 수만 있으면 확대 또는 축소가 지금 이번에 유평에 나왔다 그럼 수능에도 이게 나올 거냐 수능에 또 다른 이동 특성이 나올 수 있지 항상 읽어줘야 돼 시계 변화와 기하적 변화가 소통이 돼야 돼 X자리에 4X가 들어갔어 같은 Y값이 나오는데 얜 X가 2가 된다고 해볼까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 X가 1이면 돼 근데 이 X에는 4분의 1만 가면 돼 같은 Y값이 나오는데 진짜 4가 보정을 해주니까 4분의 1만 가면 돼 이거 기억하도록 알겠죠? 자 그리고 14번 볼게요 14번은 14번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조건을 아주 잘 받아야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라고 하는데 이때 GX가 3차 함수야 근데 GX가 굉장히 독특하게 분리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는 G'X를 찾을 수밖에 없어 G'X를 찾으면 마이너스 FX와 FX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근데 중요한 건 이 G가 멀쩡한 3차 함수였다는 거지 그럼 G'은 합쳐져서 멀쩡한 2차 함수가 돼야 돼 이 말인 거야 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은 그대로 선택하고 왼쪽은 뒤집었어 그랬더니 멀쩡한 2차 함수가 돼 아 G'이 멀쩡한 2차가 되기 위해 F는 뒤집기 전 약간 이상한 2차여야 돼 그렇지?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뒤집혀져 있는 뒤집으면 다시 정확한 멀쩡한 2차가 되는 그렇게 읽어내고 나면 기역과 니은 그렇다면 F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이 F 얘가 어때야 되는가 멀쩡한 2차가 되기 위해서는 G'은 연속이어야 되고 그래서 F0은 0이고 절편 0 하나를 찍은 채 케이스가 나눠질 거고 그 케이스에 따라 확인해 보면 기역은 당연히 참인데 니은은 세 가지 케이스 중 한 가지가 극대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F 자체는 뒤집어지면 멀쩡한 2차니까 한쪽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음쪽이 2차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게 F라는 거지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걸 안 그렸으면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해설을 꼭 한번 보세요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이게 그래프 활용에서 최대 최소 활용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에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인데 누구를 그려? F를 그리라는 얘기야 F를 G'이 멀쩡한 2차니까 그걸 가지고 F를 원래 F를 찾아내라는 얘기야 그 F를 아직 안 그렸으면 그려 그려야지만 Y는 XY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 D급에 F를 그리고 Y는 X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여기서도 뭐가 주어지냐면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Y는 X가 가지고 있는 미분 개수 1과 F의 프라임의 0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미분 개수가 더 작고 크고가 결국은 전체 그래프에 만나는 개수를 바꿔 놓는다는 미분 개수의 본질이 이 안에 또 들어있어 F를 그리는 사람들만 그걸 이해하고 볼 수 있었던 문제야 정확히 출제외도에 맞게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출제외도는 뭐였어? 그러면 시작점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미분하시오 아래 끝 상수 위 끝 변수는 미분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다? 미분 개수가 있다 여기서도 미분 개수가 들어있어 딱 한 포인트 더 급하냐 완만하냐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바꿔 놓는 본질이야 본질 그쵸? 자 15번 가볼게요 15번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를 4조각 5조각 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야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야 돼 규칙이 뭐냐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고 k 분의 1을 빼고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고 k 분의 1을 빼고 0에서 시작해서 더해 0보다 커 그럼 빼 0보다 작아져 더해 0보다 커 그럼 빼 0보다 작아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려면 k 플러스 1분의 1과 k 분의 1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합이 0이어야 변화가 0이어야 다시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a 1이 0인데 a의 22도 0이어야 돼 그럼 그 차이의 항이 몇 개 지나가 그러면 21번 지나가거든 k 플러스 1분의 1이 몇 개 k 분의 1이 몇 개 여야 이 두 개가 같아져서 그 차이라는 게 0이 될 거냐 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 등분한 거랑 k 등분한 것을 한 개 한 개 빼면 0 안 돼 이게 두 개 한 개 0이 안 돼 네 조각 낸 피자와 다섯 조각 낸 피자를 를 한 조각 한 조각 가져다가 계속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 결국 언제 앞뒤가 같아지냐면 k 플러스 1분의 1이 k 플러스 1개 있을 때 1이 될 때 온전히 얘가 k가 있을 때 온전히 1이 될 때 그때 둘을 빼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1에서 a 22까지 21번 내 변화가 토탈 앞에 있는 k 플러스 1분의 1이 k 플러스 1번 k 분의 1이 k 번 즉 토탈 2k 플러스 1이 21이어야 된다 또는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변화가 21이어도 되지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위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까지 해서 2k 플러스 1개의 변화가 결국은 0을 만드는데 그 0이 꼭 21일 필요는 없잖아 이 횟수가 꼭 21일 필요는 없어 뭐면돼? 21의 약수여서 상관없어 21의 약수 7마다 0이 나와도 되는 거거든 아 오케이 그렇다면 2k 플러스 1이 21의 약수다 라고 들어가는 이 조건 속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등차 등비 아니고 여러가지 수열이고 출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규칙을 네가 따라와야 돼 라는 거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 귀납적 정의에서 의미하는 규칙 그리고 숫자들 여기도 0 시작도 0 끝도 0 기준도 0 다 0이야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전문항 해설에서 설명하는 걸 보시고 자 16번 로그 방정식 뭐부터 체크해? 어 방금 했던 15번은 출제 의도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에요 등차 등비가 아닌 여러가지 수열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잘해야 돼 이분들이 만든 규칙인데 빨려 들어가서 읽어줘야지 그때 숫자들 잘 체크하시고 됐죠? 자 16번은 로그 방정식 해결할 때는 진수 조건부터 잡아라 오케이 두 번째 부정적분 찾을 수 있느냐 미분의 역연산 첫 페이지에서 미분하는 거 간단히 냈어 여기서는 적분하는 거 시그마의 정의와 연산 시그마 성질 극대 극소 어쩌고 하는데 시작점이 4차 함수의 선대칭 함수네 함수를 줄 때 절편 대칭성 보이면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 아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면 미분한 f'이 점대칭 점을 x축에 꽂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점대칭 점이 그 y축인 0에 꽂혀 있고 극소가 1에서 만들어지니까 나머지 한 극소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만들어질 거야 출제 포인트는 4차 함수 1번 개형의 대칭성 4차 함수 출제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변곡이 나올 수도 있고 4차 함수를 가장 잘 교과 과정에 맞게 출제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개형에서의 대칭성 확보 그리고 함수 주어질 때 대칭성이 보이면 놓치지 마 4차가 대칭성을 확보하려면 도함수의 점대칭 점이 x축에 꽂혀 있고 좌우 대칭 절편이 있어 이 이쁜 상황 그걸 깔끔하게 출제한 문제 자 20번은 20번 문제가 별표예요 아랫끝이 x고 윗끝이 x 플러스 1이야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출제 포인트인 미분하시오 윗끝 x가 안에 있는 함수의 t자리로 쏙 들어가 이건 아랫끝 상수 윗끝 변수일 때 윗끝이든 아랫끝이든 변수가 식으로가 아니라 딱 하나의 x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x 플러스 1이거든 아랫끝은 x고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미분할 수 없어 저 x 플러스 1이 안에 있는 t로 들어가면 그건 미적분이 되어버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수트에서 이러한 표현을 만났을 때 정적분을 출제의 의도를 하고 있고 정적분으로 풀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야 훨씬 복잡해 정적분으로 풀어야 돼 어떻게? 극수가 두 개 나와 x에서 x 플러스 1 사이에 정적분값 즉 넓이 다 꺾어 올렸으니까 넓이 넓이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지는 최소가 되는 그 근방에서 최소가 되는 순간이 두 지점이 나와 그러려면 fx가 위로 떠 있으면 이게 선대칭 선좌우대칭인 이 지점 딱 하나에서 극수가 나오지 그 다음엔 다시 커진단 말이야 작아지다가 최소치 꼭 커져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fx 함수를 이렇게 그리게 될 거고 좌우대칭인 지점에서 간격이 1이 될 때 가장 낮은 정적분값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지점을 벗어나면 이제 커지다가 다시 오른쪽에 똑같이 좌우대칭인 지점에서 또 간격 1이면 여기에 1 여기가 4 이렇게 해서 여기는 2 여기는 5 그래서 선대칭 선이 3에 그래서 fx의 그래프 나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미분하시오라고 하는 미적분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평가원에서 수2라는 단원 안에서 출제할 때의 식이 들어가 있는 인테그랄은 정적분으로 봐야 훨씬 빨라라는 사인을 워낙 많이 줬었어 이건 지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 의도대로 풀어야 쉽고 빠르다 출제 포인트는 뭔데? 정적분이죠 미적분의 기본정리 아니고 정적분 함수가 가장 낮은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정적분 가장 작은 값이 나와 쭉 이동하면서 최소 함수값이 나오는 지점을 관찰해 이거지 오케이 정적분의 정이에요 정적분을 만들어내는 함수값 함수가 본질이야 정적분은 함수가 커지면 커져 이거야 됐죠? 자 21번 보시면 아까 1번 문제 있었잖아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수 지수로 표현된 로그로 표현된 실수를 꽉 채우고 있는 정의역축을 꽉 채우는 실수들에 대한 마지막 표현인 지수와 로그가 붙은 수 이에 대해서 너는 아냐? 라고 물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출제 의도 하나는 수의 바운더리를 체크해 네가 아는 자연수 안에 들어가려면 2에 지수가 붙어있다 이 지수가 뭐여야 자연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냐 로그로 표현된 수가 뭐 어떻게 생겨먹어야지만 자연수 정수 유리수 범위로 들어가냐 로그는 로그 2에 3 이건 무리수거든 밑의 밑과 진수의 밑이 같아야 로그가 죽고 사라져 로그가 죽어야 유리수 범위로 들어가는 거야 수의 바운더리를 묻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 자체가 수야 수 수의 바운더리 그리고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게 대소 비교지 숫자니까 값이니까 누가 더 커 작아 네가 아는 수랑 비교해봐 대소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요즘 많이 나온 게 이런 표현이고 지금 이 문제 스타일은 수능에 나왔던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관되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죠 수가 어떻게 주어지는 상황이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케이스를 나눠서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방법 일단 하나의 로그값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가 2의 6제곱이니까 3분의 2가 올라가서 2의 4n 플러스 16 분의 3의 3분의 2제곱 b 정수다 b 정수다 딱 이 표현에서 진수가 2의 k제곱 k가 정수야 진수가 2의 k제곱이야 라는 관계식에서 k가 정수일 때 n 자연수를 찾아라 라고 하니까 이걸 n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k에 어떤 정수가 들어가야 n이라는 자연수가 만들어지는지 항상 하나의 로그값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 그리고 그 n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왜냐하면 문제에 n도 변수고 k도 변수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찾을까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에 n 자연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n을 나머지 다 넘겨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면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규칙이 있는 수가 나와요 이것도 꼭 해설을 보시고 자 22번 22번은 극한의 성질이 출제돼요 출제 의도가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미정개수 결정 미정개수 결정 그때 미정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극한값 존재 유무를 판별해 이거 미정개수 결정 미정개수 결정과 극한값 존재 유무 판별 극한의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이라는 너무 중요한 극한의 개념이 들어 있어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의 순서 조건에서 나한테 주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연결해서 끌고 가야 돼 이 문제는 두 양수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를 받고 그 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확 보이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주네 x가 0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는 초기값을 하나 줘 이게 g의 마이너스 3이 0이야 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 왜냐하면 함수를 그려낼 때 수투든 미적분이든 교과 과정에서 평가하는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식이 주어졌을 때 절편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라 대칭성 있으면 체크하고 출발해라 이분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절편을 하나 준 거야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값이 양이라서 절편이 안 보이거든 f가 더 절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f를 모르니까 저기서 파악할 수 없거든 딱 하나 초기 조건 얘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연속이라는 조건으로 식 하나 조건식 하나 만들어내고 중요한 건 박스에 대한 해석인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는 분자를 볼려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gx가 루트 안에 들어있어 너무나 기본이지만 유리화해야지 빅킬러 풀 때 유리화해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끌어내듯이 똑같이 유리화해야지 빅킬러, 중킬러, 킬러 우리가 하는 행위는 똑같거든 흔들리지 않고 유리화를 한 사람은 정리된 식 속에 분모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다는 걸 봤을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분자에 있는 그 gx가 x 플러스 3을 두 개 가져야 돼 그래서 fx의 인수 하나가 x 플러스 3이다라는 걸 찾아 냈을 거야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3과 6이 어떤 조건에 붙었냐면 뿐이다에 붙어있는 이 오직 마이너스 3과 6에서는 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말을 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킬러들은 숫자 잘 봐야 돼 마이너스 3 이거 어디서 봤던 숫자야 g 마이너스 3이 0이었거든 g 함수는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0이었어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식에서 g 마이너스 3 즉 gt가 0이 되게 하는 t값 마이너스 3을 하나 주고 시작했잖아 거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앞쪽에 x 플러스 3에 루트 안에 x 플러스 3에 3제곱이 들어있을 거야 식이 딱 기억나네요 분모가 x 플러스 3에 2분의 3제곱이라 분자엔 하나 남은 인수가 x 플러스 3이라 하더라도 분모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x 플러스 3을 그래서 절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어 뒤에 붙어있는 gt값이 0이 되는 t자리에서는 절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런데 딱 두 자리에서만 극한값이 없다 그 말은 gx의 절편이 딱 x는 마이너스 3 x는 6 두 자리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극한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순간 저 두 자리에서만 gx가 함수값이 0이야 그러면 gx를 만드는 f가 절편이 어때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마무리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잘 정말 해설을 보시면 어려운 포인트는 어려운 포인트가 없어요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얼마나 잘 판단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건 거의 우리는 기계적으로 튀어나오잖아 말과 말을 잘 받아서 연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는 b가 3보다 커야 되니까 마지막에 f가 가지는 절편 마이너스 3과 0 이상에서 또 하나 가져야 돼 왜냐하면 0보다 작을 때 g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3보다 큰 값만큼 옮겨가면 오른쪽에서 절편이 두 개 이상 나와버리니까 아 이게 f가 마이너스 3에서 접해야 돼 이런 판단들은 이 조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놓치지 않고 숫자 하나하나 왜 이 숫자를 썼을까 고민하면서 개연성 있게 읽어가면서 그 사이사이 논리적으로 개념을 집어넣는 것 이 사고 과정 자체가 가능한지를 묻는 게 마지막 22번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게 늦은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압축정리로 되게 빠르게 해주고 싶었지만 조금 더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1번에서 22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잔소리는 했어 이걸 1차적으로 보시고 전문학 해설 강의를 보고 나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뭐가 달라질 거냐면 물론 100분 동안 여러분들의 실력도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의 방향성도 충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좌충우돌 내 공부를 하는지 다른 사람 공부를 하는지 트렌드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기를 바래요 총평 되게 긴 시간이었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찍은 이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고 83점이 1컷이 아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갈고 닦은 정말 사용해야 되는 진짜 도구인 그 딱 하나의 개념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이러한 난이도의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수험생들이 1컷을 92, 96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공통과목의 총평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